열 악취 너무 심해 여기 쭈룩쭈보아 근데 너무 이렇게 악취가 심하다 아... 악취가 왜 이렇게 습관이 됐지? 은연중에 약간 어필하는 거 아니야? 뭐야 어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석이랑 찍은 화보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 브이로그를 여러 번 찍다 보니까 몸 관리에 대한 질문이 진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제가 다이어트할 때 주말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다이어트 루틴을 브이로그로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만의 다이어트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 이제 아침이야 하루를 시작해야지 안녕? 이런 기분이 들어서 자취생들 특! 물컵 없음 자취생들 특! 쿠폰에서 시킴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물 한 잔 정도 마시고 저는 바로 공복 유산소를 뛰으러 갑니다 공복 유산소가 왜 필요한지 다이어트에 얼마나 좋은지는 지금 저랑 같이 뛰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고! 공복 유산소가 다이어트에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함께 타는데요 먹은 게 없으면 체내 소모할 탄수화물이 없어서 지방을 태우게 되죠 특히 대사가 빠른 내장 지방은 더 빠르게 연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유산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바깥을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이 아니면 그냥 천천히 편하게 걷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런닝머신을 뗍니다 아! 물론 뛰기만 하는 건 아니고 걷다가 뛰었다가 걷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인터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닭가슴살을 바로 먹어야겠죠 아! 물로 먼저 씻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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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숯불 볶음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다른 맛들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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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고 이용 visão 다 남자 운동 가기 전에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르기닌 한 포 쭉 빨아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하러 가 볼까요 헬스장 고우 수 Abst nighttime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개 민망하네 가볍게 일단은 오늘 몇까지 쳐요? 저 100까지 한다고요 오늘? 110? 할 수 있어요 눈도 그만했으면 100을 쳐야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아르기닌 먹고 있어서 김 먹고 어때요? 그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비타민 먹고, 아르기닌 막 이런 거 응원하는 사람들 아르기닌 웬만하면 무조건 다 먹죠 그러니까 에너지 드립크 약간 그런 거 보면 아르기닌이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커피 5개 몇이에요 지금? 100 지금 100이라고요? 아 110도 오늘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할 수 있지 성공 여부는 모르지 성공 여부는 깔리면서 돼야지 깔리면서 해야 돼 물 한 잔 이거 한 잔 먹을까? 이거 같이 먹죠 그냥 간접했어 얼굴 안 빨개졌죠? 엄청 빨개졌는데요 욕심 얘기 말고 하나, 둘, 셋 둘, 셋 여기서 굿 힘 혼자 다 했다 오케이 얼굴 터지겠다 근데 더 하려면 할 수 있었을끼 한 김에 어떻게 2년이 지금 110이에요 요즘에 킹 좀 세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무겁지? 두 개, 목도 두 개 오케이, 굿 너무 많이 힘들어 오케이, 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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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만 더, 외전 쭉, 마지막 업 오케이 와 아 얼굴 터지겠어 아, 나 이거 110은 못 해 했다니까 아, 이거 솔직히 저거? 아, 이거 내가 들 때 어느 정도로 당기냐면은 이 정도로 들었어 맞아요 할 수 있으면 할 때 엄살 좀 있어 아니, 그래서 약간 제 스타일은 아무튼 존나 징징대는데 하고 싶어 약간 풍부욕은 있어 그냥 좀 징징대 봐봐주세요 근데 내가 그런 찡찡이 듣기 싫은 찡찡은 아니에요 듣기 싫은 찡찡은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대로 와요 둘 열 악취 너무 심해 여기 쭉쭉 모아 근데 너무 이렇게 악취가 심하다 아 악취가 왜 이렇게 습관이 됐지? 은연중에 약간 어필하는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해요? 엉덩이 근데 진짜 약간 일하는 사람들도 물어봐요 엉덩이 엉덩이 어떻게 싶어요? 나? 뭐야, 뭐야 여자 선생님들이 봐도 꽃 탐나는 엉덩이다 약간 이렇게 여자보다 여자보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둘 조금만 더 벌려요 넷 여기 가방에 있어봐요 얘가 되게 잘 나오는 거 궁금했어요 이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얘로도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딱 알겠어요 꼭 지점 어쩔 수 없지 달려있는 건데 밀어 밀어 오케이 으악 이렇게 운동 빡치게 해놓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네 달걀 설빙 느낌 형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밥이랑 고충제랑 단백질 챙겨 먹어요 네 여기 계세요 이렇게 운동이 끝나고 바로 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오자마자 바로 단백질 채워주셔야 됩니다 닭가슴살 드셔도 되고 보충제 같은 거 드셔도 돼요 제가 운동 끝나고 뭐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하고 나서 보통은 보충제를 먹거나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신타식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 생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 하루에 보통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정도 먹고 있거든요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가지고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시트룰린과 함께 복용했을 때 혈류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아르기닌은 흡수율 및 체내 이용률이 낮아서 매장층을 첫 번째 통과할 때 이미 38%가 소멸되는데 이 아르기닌의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공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협취할 수 있는 제품 이 시트루 아르기닌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가 낮잖아요 여기는 시트루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흡수율이 보완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협산만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아주 광고할 테니까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려고 이벤트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비티틱스, 시트루 아르기닌 또 플러스 3 이벤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원래 이벤트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매만 하는 거는 약할 것 같고 구매 인증 이벤트를 해서 추가로 증정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추가로 하나 더 따왔습니다 이 댓글로 5 플러스 3 이벤트 제품 인증이랑 제가 다이어트 이직 저는 이거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살 꼭 빼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달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총 다섯 분한테 시트루 아르기닌을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단백질 먹고 전 보통 한 스쿱 반 정도를 먹어요 투 스쿱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단백질도 더 챙겼겠다 친구 잠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밥 먹으려고요 고충제랑 보조제만 먹어도 배부른 거 아시죠? 고충 고충 가족ension 고충 고충 샐러드 뭐가 맛있어요? 샐러드 두 개 밖에 없어요? 새것도 없어가지고 세스테이크 그럼 그걸로 주세요 원래 잘 먹었나봐 쌀 왔었나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씨 맛있겠다 난 샐러드 먹는다 와 왜까지 와서 샐러드를 먹냐? 야 다이어트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이 고기는 다 내가 먹는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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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배치밖에 없어 야 진짜 샐러드다 이거 아 내 스타일은 아닐까 나 줘 너 안 먹는다며? 나 먹을래 고기는 괜찮아 단백질이야 고고기 스테이크를 개 맛있겠다 다이어트에는 스테이크지 개 맛있겠다 두둔 클리어 미친 놈아 몸이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네 다이어트 깁 좀 알려줘 니 손에 짚고있는 그거나 놓으세요 먼저 아 그런거 말고 아 맞다 난 그거 주려고 갖고왔어 뭔데 뭐래 이거 아르기닛 너 아르기닛 갖고신다고 했었잖아 아 나도맞아 이번에 받아봐줘 이거 주려고 나 이거 먹으면 너처럼 되는거야 진짜 근데 이걸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해야된다 당연한거 있어 운동 운동 안하고 이거 먹으면 안될다 당연한거 있어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 생성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과 잠이 필요해요 이건 다들 아시죠 어떻게 이번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만의 다이어트 및 몸관리 팁들을 몇가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기억하셔서 꼭 운동하실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낮에 추천해드렸던 시트루 아르기닛 운동할 때 좋은 퍼포먼스 나올 수 있게끔 시트루 아르기닛까지 꼭 하나 먹고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플러스 3 이벤트 제가 더보기란 이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가슴이 근데 이제 쉽지없는데 아까 배그는 어땠어요? 응? 배그는 어땠어? 배그? 뭐 배그이잖아요 아니 요즘에 배그에 또 빠져가지고 아우 아우 찬양 어 왜그러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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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